다네엘 애심잡기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만나 주시고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줌을 열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밖에 없음을 내가 살아가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모든 죄와 쓴뿌리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바르게 바른 용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끗한 그릇으로 선을 사용하여 주시고 콜링갓 아버지 앞에 전화를 겁니다. 주님 선을 치유하셔서 아버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얄 패밀리 열이고 삼백 용서 성밭에 주님 명문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사님을 명력이 강렬함으로 붙들어주시고 명적으로 강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 방언, 능력 방언으로 선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